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는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국민대학교 혁신기업 연구센터 한국 벤처 창업학회 경희대학교 h&t 애널리틱스 센터는 이번 공동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경제 아래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 전략과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것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이번 공동 세미나가 플랫폼 기업과 실무진 그리고 소상공인과 연구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만나보고 계실 텐데요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발제자 토론자를 비롯한 귀빈 소개는 각 식순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생태계를 토파보는 논의의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는 말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연 이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이렇게 오늘 날도 굉장히 춥고요 또 오늘 확진자도 역사를 찍었는데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어렵게 잘해 주신 분들 모두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될 자료들을 미리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게 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어떻게 생태계를 바꿔나가고 있는가 또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어떤 효익을 주고 있는가 이런 연구들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정치 계절이 돌아오면서 플랫폼에 관련된 신뢰와 공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담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지만 막상 이 주제가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위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아주 냉정한 관점에서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세미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젠다를 발굴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두현 이사장님의 여는 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서 모이신 분들과 다양한 논의를 해보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이 순간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먼저 두 분의 발제 이후에 토론회 장으로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특별 발제도 준비되어 있으니 식순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세미나의 첫 장을 열어주실 김주희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연구본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의 김주희라고 합니다 앞서서 김도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플랫폼 기술을 의미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플랫폼 생태계를 이야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플랫폼 기업을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중첩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생태계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플랫폼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지 지속가능한 성장이랑 관련된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의 틀을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맵은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로 인터넷 은행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현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은행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적인 은행들도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월스트리트 가에 있는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 작스를 비롯한 여러 주요 은행들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면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웹,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을 등장하면서 기존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던 어떤 기업 운영 방향이 비즈니스 모델 퍼스펙티브로 이동하고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도 중요해진 바가 신기술을 사용해서 새롭게 응용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오프라인 모델을 유사 모델을 웹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차 오프라인과는 다른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도 다른 특성을 지녀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을 통해서 웹이 구현되면서 플랫폼 경제가 도래하고 플랫폼 경제의 도래를 인해서 비즈니스 생태가 아주 급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생태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플랫폼 경제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는 바로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앱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앱들이 여러분들이 불편, 기존의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산업 기반의 기업들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구현되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이전 기업들이 자원이나 자본을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던 방식에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들을 생태계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와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제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참여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효익을 얻고 있는지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학계에서도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소스 포인트가 개방된 디지털 신 대륙이 이제는 도래했다고 할 수 있고요 생태계 관점에서는 자원과 참여자 이들의 연결이랑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10년도 중반에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예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웹이 등장하고 어떻게 앞으로 비즈니스 생태가가 변할까라고 했는데 초기에 인터넷이 생활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보 탐색의 비용이라든가 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구현이라는 방식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네 뭐가 다르지 컴퓨터로 하는 거 위에는 다른 게 없네 라고 하는 해이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곡점이 발생하죠 바로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모바일을 토대로 한 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가 가능해지면서 웹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인 잠재력이 이제 극대화 되면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은 인터넷이 아니라 모든 것은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웹이 대체 모델에서 변환의 모델의 시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우리들을 이끌었다면 이제 플랫폼 생태계는 변환의 모델에서 혁신의 시대 혁신의 모델로 우리들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플랫폼 기업 플랫폼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표는 2009년에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2009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두 개의 플랫폼 기업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봤더니 무려 7개의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 즉 미국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10위 기업 중에서 70%가 플랫폼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른부그에서 보도한 세계 경제 포럼의 예측을 보면 2025년에 디지털 플랫폼은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액의 30%인 60조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만들 것이다 이만큼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는 2019년부터 얼마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보면 S&P500 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치의 증가 분보다 그리고 나스닥이나 다우전스 이런 기업들이 증가하는 기업의 가치 분보다 플랫폼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수와 S&P500에서 보여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 수의 비화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순위 창출 비용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를 위치한 스타트업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플랫폼 기업들을 저희가 따로 유형을 분류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 연결이나 중계를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554개 중에서 448개 즉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고 또 앞으로 우리를 혁신으로 이끌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생태계 내에서 어떤 효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라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한번 볼게요 우버가 보면 포드나 GM이나 크라이슬러를 모두 합친 기업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버가 공개한 재무자표를 보면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무려 6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영을 할수록 손실이 나네? 기업 가치는 이렇게 큰데? 도대체 이 괴리는 어디에서 온 거지? 그렇다면 기업은 돈을 벌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또 성장을 하고 참여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손실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딜레마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자원을 어떻게 소유하고 통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 효율성이 기반해서 이 자원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판매해서 이익을 만들죠 이 플랫폼 경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네트워크 효과를 빠르게 구축하고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자원을 가치가 아까 리소스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자원을 가지거나 그리고 또 자원을 이용하는 참여자 소비자를 연결을 하는데 이 연결점들이 많아지고 이들의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장될수록 이 생태계 내에서 가지는 만들어내는 가치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복잡한 도시에서 주차하실 때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 주차 정보도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뷰하고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리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5점 만점에서 4점 2점 그리고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 주차 정보는 어떨까요? 다운로드 수가 10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리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의 주차장은 많은 사용자들이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자 파트에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면서 이 플랫폼 안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여기에 업데이트 횟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를 볼 수는 없었어요 데이터 공개의 제한으로 인해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를 보면 무려 지금 여러분이 쭉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세 번인가요? 열 세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 주차 정보는 2021년 보면 딱 두 번 있어요 그것도 보면 정해진 기간을 딱 정해서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용자도 별로 없고 우선은 첫 번째 사용자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펙트가 약하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비스 개선점에 대한 정보,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정보라든가 지식을 플랫폼 기업이 축적하게 됐을 때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불편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었는데 이런 점을 개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 업데이트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랫폼 디자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고 향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향상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플랫폼 기업이 주목하는 점은 바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플랫폼의 좋은 디자인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의 흡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만큼 참여자들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과 달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진 기업들은 이제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우고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을 때 효율적인 방법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여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중개 수수료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참여자들 양쪽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받는 수수료고요 두 번째는 많은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타겟 광고를 원하는 스폰서를 참여를 시켜서 받는 광고비 모델이 있고요 하나는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일부는 무료 그리고 더 좋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한테는 가금을 하는 프리미엄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갤러리와 같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월간 구독료를 받는 이런 수익 모델이 있고요 또 라이선싱을 통해서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 받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템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아이템 판매 모델 이렇게 수익 모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계속 주의해서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살펴봐야 할 점은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은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수익 모델을 계속 닌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버리고 성공하면 가고 이런 방식으로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모델이 처음에 한 번 확정되었다고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라든가 네트워크 효과의 감소나 증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네트워크 플랫폼 기업의 수익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플랫폼 모델의 유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처음에는 거래형에서 왔다가 이노베이션 기술형의 어떤 사업 역량을 얹어서 하이브리드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기술형이었다가 거래적인 것을 얹어서 하이브리드로 갈 수 있다 즉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플랫폼 기업의 유형 자체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기업의 가치가 네트워크 효과에서 온다고 했다는 하나의 속성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은 마치 계속해서 변화하는 카멜레어처럼 시장 상황과 소비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 같다 플랫폼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냐면 플랫폼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래 기반형의 중개 거래형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볼 때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수수료가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을 볼 때 말하는 수수료랑은 다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의 주차장 사례에서 보여드렸듯이 끊임없이 플랫폼 설계를 디자인했다가 수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플랫폼 참여자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아요 별도로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인계점에 도달하면 비용을 받는데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가 아니라 그 이전의 플랫폼 설계까지 비용과 투자를 생각하면 플랫폼을 참여자들이 사용하면서 내는 비용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어로 플랫폼 사용료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사용료라는 용어가 기존 전통적인 산업에서 봤던 수수료 단순히 정말로 거래상들처럼 연결해주는 것을 넘어서 기술적인 연결이 아니라 화학적인 연결까지 플랫폼 생태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사용료라고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플랫폼 설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성장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실험과 실패와 성공을 토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조성할 때까지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무대 주차장 예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려면 연결의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연결의 기술을 구축하고 이 연결의 기술을 잘한 기업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투자를 했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를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호스트하고 이제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면 플랫폼 디자인을 위해서 이 이전에 왜 사람들이 일대일로 어떻게 소개를 받은 민박집이나 관심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잘 멋져 보이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숙소에 대해서 저기 불안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 해외를 굉장히 많이 거쳐서 이거를 이제 프로 디자이너 그 프로 사진사를 고용을 합니다 프리랜서 사진사를 내 고퀄리티에 그런데 그냥 설계를 이렇게 사진사를 해서 올려 보니까 이 플랫폼 상에서 멋지게 보이지 않는 거여서 어떻게 멋지게 보일까 라고 해서 이 기술 담당자랑 굉장히 농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린 예처럼 플랫폼 기업이 고민해야 할 것들은 참여자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는 디자인을 할 것인가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들어와서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리스크와 불안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설계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잘 구축이 되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국민 메시징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장해왔죠 사용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가 있잖아요 사용자는 많은데 돈은 어떻게 벌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면 출시하고 가입자가 이제 돌파하고 돌파하고 돌파할 때마다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씩 혁신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굉장히 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 기업이 몸을 담고 있는 산업 자체도 사실은 이제 플랫폼 경제가 도래하면서 이 경계가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메커니즘이 참여자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하고요 이 연결을 하면서 정보랑 지식이 또 생태계 내에서 구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1단계에서 그냥 핵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형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업 가치 사실상 연결된 참여자들끼리 또 플랫폼화 되는 그 전체가 이 하나의 산업이 플랫폼이 되는, 산업 플랫폼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랫폼 생태계에서는 누가 언제 나의 경쟁자가 된다거나 또 어떤 기업이 갑자기 생뚱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쩌면 지금 디지털 변환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숨어있는 경쟁 다이나믹스가 숨어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요 지금 계속 아까 김도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플랫폼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국내 몇 개의 기업으로 국한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글로벌 이코노미가 플랫폼 기반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자료가 그림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인데요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있지만 한국 기업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처럼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쓰고 있는 메시징 서비스라든가 검색 서비스가 있는 국가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국민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는 들어간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분포를 보면 거의 미국이 차지 많이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많이 키워 나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플랫폼 경제에서 다섯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플랫폼 경제는 시장을 마찰하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시장의 마찰을 해결하는 그것은 연결이고요 그 연결의 기술을 위해서 혁신과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선택의 주체는 플랫폼 하나만의 일방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반대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제공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용자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여자들이 모두 자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플랫폼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한다는 것 그리고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생태계가 성장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들을 중첩해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참여자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것 또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학적 관점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 전략에 대한 담론 그리고 플랫폼 사용료라는 개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경제학적 논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플랫폼 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와련 KDI 플랫폼 경제 연구팀 연구위원님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I 이화령입니다 방금 김주일 박사님께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플랫폼 사용료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수료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담을 수가 있고 저도 이 키워드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라서 김주일 본부장님이 주신 이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저는 경제학자로서 플랫폼 사용료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런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경쟁정책이라든지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플랫폼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양면 시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서로 구분되는 면의 이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있고 바이어가 있고 셀러와 바이어라는 이런 구분되는 이용자들이 있고 여기서 또 특징이 되는 것은 이 둘이 그냥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고 거기서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20년 전에 플랫폼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 시작됐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플랫폼의 특성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 양면 시장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면에 시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아까 김주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랫폼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가격을 부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수수료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은 마케팅의 어떤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신뢰 형성 체계 신뢰라는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는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신뢰 형성 체계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 리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널링, 스크레이닝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가격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하지만 이제 경작적으로 좀 더 심플하게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가장 간단한 모형으로는 거래당 중개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구독 모형, 광고 모형 아니면 이런 거에 하이브리드 모형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순화해서 거래당 수수료 모형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분석을 할 때는 가격 수준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격 수준을 했을 때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랬을 때 여기 플랫폼에서 가격 수준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이용자 계층이 만나게 돼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게 상품이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양면의 가격 총합을 보통 가격 수준이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 그리고 구매자가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플랫폼, 양면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구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판매자, 구매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로 간접 네트워크 효과도 없고 판매자가 많아질수록 구매자도 더 효용이 높아지고 구매자가 많아질수록 판매자도 효용이 높아지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면 사실 가격 구조는 따로따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구조도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격 구조를 하는 것은 판매자가 플랫폼한테 주는 P1, 그리고 구매자가 플랫폼에 주는 P2 이거 두 개 사이의 비율, 양면의 상대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가격 구조의 비중립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플랫폼의 문제는 바로 치킨 앤 엘그 플라블럼이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양면을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양면을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 하는 거겠죠 상품의 품질을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검색이나 매칭을 효율화하고 그런 식의 플랫폼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으로 두고 전통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니까 플러스 가격 구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똑같이 P1 플러스 P2가 10달러라고 해도 5달러, 5달러를 부과할 것인가 또는 0달러, 10달러를 부과할 것인가 이런 가격 구조에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은 같다고 하더라도 가격 구조에 따라서 거래량의 차이가 되고 이것이 바로 플랫폼의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피컬이 보게 되는 것은 비대칭적 가격 구조인데요 구매자한테 받는 수수료랑 판매자한테 받는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랫폼이 예를 들어 booking.com이라든지 호텔스.com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입점업체 호텔들이랑 소비자들, 게스트를 양면에 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대체로 우리가 보듯이 소비자가 업체들보다 가격에 민감합니다 가격의 탄력장일 경우에는 그러면 입점업체한테 더 가격을 많이 부과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게 나을까 이것이 바로 플랫폼이 결정해야 하는 가격 구조인데요 이럴 때 어느 면의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다음으로 어느 수준의 가격을 부과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면의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할 것인가 할 때 소비자들이 민감하니까 일단 소비자들을 무료 서비스로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끌어오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업체들은 대신 거기서 나오는 손은 업체들한테 매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형태냐 그게 전혀 아니고 플랫폼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윤극대화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아예 돈을 주면서까지 참여를 시킬 수도 있겠죠 이런 제로 프라이싱이나 네거티브 프라이싱이 흔하게 보여지고 이제 그러고 나면 업체들한테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업체도 플랫폼에 참여를 하는 게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참여할 만한 수수료 수준이어야 하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업체가 만약에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호텔이 별로 없으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호텔닷컴 여기로 안 오겠죠 다른 어떤 플랫폼, 경쟁 플랫폼이 있다면 거기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수준도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업체가 참여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고 이 소비자와의 피드백 룹을 생각해서 적당한 수준의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가격 구조를 크로스 섭시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 면한테는 무료로 주고 돈을 주고 보조금까지 지급하지만 다른 쪽에서 수익을 대체로 올리는 거 이런 식의 크로스 섭시다이제이션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 광고업체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은 대신 소비자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주고 아마존도 판매자에게 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30%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든지 하지만 소비자에게는 무료 서비스 그리고 진짜 전통적으로 나이클럽에 남자들은 돈을 많이 내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돈을 바르면서 온다고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예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랫폼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 모델상의 다른 파라미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랫폼은 가격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이 사이드를 플랫폼에 참여시키는 게 전반 거래가치 측면, 가치 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할 경우 또는 싱글 호밍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 플랫폼 정해서 여기만 이용하는 성향 이런 이용자들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쪽에 페이버를 주는 이런 식의 가격 구조가 그냥 이상한 가격 구조가 아니라 이용 극대화를 시키는 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됩니다 이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 프레임워크라면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쟁 정책적이라든지 규제 측면에서 쟁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체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소비자에게 대체로는 무료 서비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무료 서비스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가격은 키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격이 코스트보다 높냐 낮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무료 서비스이고 아니면 오히려 돈을 주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는 대체로 입점업체 또는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30% 커미션 너무하지 않냐 자기가 연결밖에 안 해주면서 이런 식의 말이 많이 나오게 있는 건데 이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교율 논의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배달앱이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거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 이것과 상관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면 입점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도 지금 보기에는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수수료가 과도할 경우 교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수료 수준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넣은 건데요 테이블 1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테이블 4 보시면 다양한 리테일 플랫폼이라든지 트래블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준의 커미션 레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수수료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쟁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무료 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또 그것만의 에어리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이제 이 다음 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율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규제적 접근이 있는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입니다 크게 나눠보자면 사전 규제 같은 경우는 수수료에 캡을 씌우는 겁니다 이 이상은 받지 마라 이렇게 가격 상환을 설정하고 어느 정도 마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너무 많이 받으면 이건 과도하다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전통적인 철도 산업이라든지 통신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식의 규제인데요 이런 규제의 레션화를 좀 보자면 좀 자연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정부가 좀 많이 도움을 줍니다 초기 투자에 철도 까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는 통신에 대한 주파소를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좀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코스트 레벨을 결정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연휴건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되거나 자연 독점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랬을 때 뭔가 과도한 이익을 얻게 되면 독점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은 것 자체의 피해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이익을 가지고 반경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경쟁력을 다른 마켓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또는 강화를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위도 가능하고 또는 요새 나오는 걸로는 폴리티컬이 이렇게 로비를 통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경쟁 제한 행위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게이키퍼라서 사실상 필수 설비다 이거 없이는 시장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도 사실 철도 같은 경우 철도 못 이용하면 당연히 이 사업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플랫폼 서비스도 구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게이키퍼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내지는데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가격이 과도해선 안 되고 이런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이 과거에 공공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이런 레이러블 리턴 규제라든지 프라이스 캡 규제에 바탕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후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쟁법 집행이 됩니다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가격이다라는 불만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과도한 것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에비던스 베이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30%가 너무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30%가 너무하다는 어떤 근거가 주어질 때 또는 컴플레인이 주어질 때 실제로 이게 30%가 과도한 것인가 어떤 반경쟁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래상 지인 함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경쟁법적 어프로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쟁 정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워낙 빅테크가 크다 보니까 이 사전 규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라이스 캡을 씌우는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했을 때 시장 결과가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보다 나을까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적절한 가격 수준을 정말 정부가 정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아까 김주희 박사님도 굉장히 자세히 말했지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초기에 투자 비용이 들고 그리고 유지 개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플랫폼 측에서 말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지금 수수료라는 단어와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수수료는 마치 연결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만 자기 몫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용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모든 서비스가 개발되기까지 이런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일단 하지 않고서는 혁신이 저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기술발전이라든지 강가상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은 발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가격 설정 스케줄을 정해줄 수가 있을까 정보가 적절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집행도 사실 어렵습니다 빅테크 옛날에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다 하는 거니까 이런 관할 지역이 굉장히 분명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글로벌 서비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두 관할할 수 있는 뭔가 초국가적인 레귤레이터라는 게 생기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별 규제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제 수준을 높이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별 규제 차익에 대해서 플랫폼이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집행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를 다 할 수 있다 똑같이 전 세계 그렇다고 해도 이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가격 설정을 바꿀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실증 분석 결과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더빈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비 카드 우리나라의 체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상인 상점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30% 정도였던 일반적으로 30% 정도였던 수수료를 15%까지만 이제 은행들한테 1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캡을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아졌냐 그랬을 때 옛날에는 은행들이 좀 작은 소액 거래가 일어나는 작은 상점들한테는 굉장히 B를 적게 받고 큰 상점한테는 많이 받고 이렇게 가격 차별화도 많이 사용하고 적절하게 자기가 시장에 맞게 했던 반면 이런 캡이 씌워줬더니 그냥 유니폼 프라이싱이 되면서 오히려 소액 거래 상인들한테는 B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났었고 또 아까 보셨듯이 이 가격 구조라는 걸 보시면 가격 수준이 같은데 가격 수준을 갖게 유지하면서 가격 구조만 바꿀 수 있거든요 가격 구조를 이쪽에 캡을 씌우면 이쪽에 제로 프라이싱 하던 거를 가격을 좀 더 높이게 되겠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 소비자들한테 주던 혜택은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런 실증 분석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음식 업체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원래 플랫폼에서는 배달앱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을 수 없도록 상한을 설치하는 것을 템포러리하게 들여온 도시들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거 펄만한 타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온 도시와 없는 도시를 비교를 해봤더니 규제 도시에서는 오히려 원래 이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건 독립적인 음식점인데 로컬 음식점들인데 얘네들이 피해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 추천 시스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얼마든지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는 그래서 인접 도시에 다른 식당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다른 도시 쪽으로 이끌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 얼마든지 다른 기술을 통해서 이걸 좀 사이드로 이렇게 가서 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규제 도시에서는 플랫폼이 소비자 측에 제로 프라이싱을 하기보다는 배달비를 인상한다든지 좀 더 소비자 쪽에 높은 가격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캡을 씌운다는 것은 사실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일부러 내리면 다른 쪽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적인 상황과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애국 우대 조항 우리 플랫폼 말고 다른 데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 조항이 들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사 우대 같은 경우 자기 쪽 입점업체한테는 수술을 안 받지만 남한테는 받을 경우 만약 커미션이 굉장히 높다면 자사 우대의 효과는 더 커지겠죠 굉장히 차별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프라이스 캡이 만약 들어온다면 어느 수준으로 들어와야 하나 들어오는 게 맞나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제안한 플랫폼 사용료의 경제학적 구조와 정부 규제에 대한 논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제 내용들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 분위기를 이어서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휴식 시간 후 세미나를 다시 시작해 봅니다 좌장님과 토론자 총 6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소개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벤처창업학회 학회장이자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님 좌장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발제를 해 주신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의 김주희 연구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KDI의 이화령 연구위원님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토론 전에 특별 발제를 해 주실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강수환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저 차량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벤플의 조수빈 대표님 토론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마켓 정미나 대외정책실장님은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보다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 발제를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 발제를 해 주실 분은 강수환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박사님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 주신 것과 조금 다른 시각도 보태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모셔보았는데요 준비되시는 대로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강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선 발제가 어떻게 보면 경영학적인 또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플랫폼을 바라봤다면 저는 사회학을 전공한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바라보고 오늘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문 구성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론의 출발점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 그리고 통합적인 접근의 통합 문제 공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논쟁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발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또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개입하고 또 강도를 조절하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이와 더불어서 플랫폼에 참여하고 의지하고 영향을 받는 사회가 증가 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플랫폼 기업 자체와 함께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도 함께 다뤄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 빅하엔지 뉴스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술 부분, 경쟁 부분, 사회적 책임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과 경쟁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도 같이 어떻게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 제작사와 구독자를 연결하는 것처럼 그리고 식당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접근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접근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배태된 플랫폼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대상들이 사회에 배태되어 있다, 속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대상들이 엄마 뱃속의 탯줄로 연결된 태아의 모습처럼 플랫폼 기업 역시도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유지에 필요한 사회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때는 고려 대상으로서 플랫폼 기업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 참여하는 판매 기업,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더 넓게는 산업 생태계와 같은 전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적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플랫폼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경쟁과 성장 전략 플랫폼 사회에서는 플랫폼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존재함에 따라서 각각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은 사회가 운영되고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두는 도구로서 작용하는 반면에 플랫폼 사회라는 것은 기업의 운영이 지원되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 플랫폼 기업에 참여를 하면서 참여활동이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이 서로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이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두 가지 논의를 균형감 있게 논의를 해야지만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과 신뢰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미나 제목에서 잘 아시겠지만 신뢰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큰 키워드인데 각각의 어떻게 보면 저는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참여행위자적 측면 그리고 공정성은 생태계적 측면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는 전체적인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플랫폼 기업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세 가지들이 각각의 균형감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의 논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 분석 중에 개인의 어떤 수준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위의 변인과 함께 종속변인을 분석하는 다층 모형이 있는데 그러한 다층 모형처럼 미시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미시부터 거시적 차원을 함께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 발제 준비해 주신 조수빈 뱀플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최전선에서 느끼시는 바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천천히 준비되시는 대로 대표님 자리에서 바로 말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뱀플 대표 맡고 있는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신뢰와 공정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라는 주제로 저는 이제 초기 기업 입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같이 논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발제에 앞서서 저희 뱀플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뱀플은 벤라이프 플랫폼입니다 사실 벤라이프라는 게 아직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차량 자체가 이동수단에서 공간으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런 이동형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차박 한국형 저희는 차박을 단계형 벤라이프 한국형 벤라이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동형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벤라이프에 필요한 차량 즉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들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지 공유 서비스 그리고 용품 밀키트 등 필요한 용품들을 같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많이 발표를 해주신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게 저희는 수수료라는 승모델을 가지고 있고 참여자들에게는 호스트에게는 ERP 시스템이라든지 대시보드 등의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해줄 수 있는 온라인 일원화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한 곳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이제 플랫폼 창업가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시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뭐 IR을 하기도 하고 많은 참여자들을 많이 만났을 때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플랫폼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장소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말도 쓰여 있고 대부분 이제 저희 호스트가 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플랫폼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찾아서 보면은 본인들이 웹사이트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도 많이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플랫폼의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참여자들에게 연결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발생해서 시장이 커지는 것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게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앞서 발제해 주신 사용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술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필요한 자동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통 사업자 호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R&R이 명확하게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 확장을 위한 사업 개발비의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본인들 매니아층에만 이제 영업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고객들을 이제 발굴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IR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기존 사업자들이 영세하다고 하는데 영세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들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직접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그 불편한 점들을 저희가 해결해주고 있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뱀프를 창업하기 전에 엑셀러레이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엑셀러레이터도 사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플랫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 시장이 확대될 때까지 많은 노력과 파트너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저희가 수익 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호스트, 즉 생산자가 살아야지 플랫폼도 산다라는 가장 플랫폼의 일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플랫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직워드로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결이라는 게 모든 사업에서 많이 통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초기 기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이 플랫폼으로 많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제조 기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매몰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트렌디한 시장 감각을 가지고 있고 혁신성과 기술 기반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입은 쉽지만 이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는 기업들이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시장 규제, 법적 규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장 큰 게 시장 규모에 대한 회의인데요 기존의 플랫폼들, 전통적인 플랫폼들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혁신성이라는 건 이 버티컬 마켓에서 정말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버티컬 마켓은 말 그대로의 버티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니치 마켓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지만 스켈러블한 마켓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버티컬 마켓을 선점을 하고 거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플랫폼 버티컬 마켓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외면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규제에 대한 해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저희도 어드보카시 활동이라든지 샌드박스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있는 파트너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순환구조를 많이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대 플랫폼의 독식이라고 써놓은 것은 대부분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버티컬 마켓을 선점을 하고 호라젠탈로 넓혀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앱들이 요새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슈퍼앱들이 테스트를 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의 버티컬 마켓에 대한 상생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랫폼이라는 지위를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초기 기업이긴 하지만 많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참여자들 특히나 이 시장의 주인인 호스트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크고 시장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 공정을 바탕으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강수환 박사님과 조수빈 대표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50분간 진행됩니다 좌장은 전성민 교수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경영학부의 전성민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플랫폼 생태계 토파보기 그래서 이 토파보기라는 말이 조금 낯설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세히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본다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런 말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쭉 들어보면서 정말 학계 그리고 연구 또 현업 그리고 실무에 계신 이런 아주 다양한 의견을 정말 들어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세미나가 지금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좀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플랫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대형 플랫폼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플랫폼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정의조차도 이제 좀 다들 다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플랫폼에 대한 정의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얘기부터 좀 여기 오신 분들 얘기를 좀 간략하게 짧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생각하시는 플랫폼 생태계의 정의를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김주의본부장님부터 우선 플랫폼에 대한 정의인데 지금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의겠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토대로 해서 이대 참여자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고 보고요 플랫폼 생태계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플랫폼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가 이제 학계 용어를 컴플리멘터라고 보안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안자들 그리고 이 보안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건너가서 이제 전달을 받는 사용자들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플랫폼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뒤에 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화령의 연구위원님 이미 금주의 본부장님께서 학술적인 정의는 내려주셨기 때문에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분들의 발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연결, 연결이 가장 핵심 가치인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시장의 열림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저는 뭐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맞서 나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호작용하는 연결만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 확장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의 작은 사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유는 앞서 계속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확장 가능성이라는 것은 플랫폼 간 연결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이제 작은 또 하나의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항이나 기차역과 같은 공간을 또 상상하게 만드는데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비행기나 기차만이 아니라 승객, 기찻기, 영무원 또 보안 요원도 존재하듯이 그런 것들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 본문에도 적어놨는데 플랫폼은 시장 투자자이자 성공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나 실장님, 리모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잘 드립니다 네, 저는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 한 번 더 말해도 돼요? 신천지? 왜냐하면 고용자께서 저희 당근마켓, 뭐죠? 동네 안에 당근마켓이 있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 안에 동네가 있다는 표현을 한 번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연결, 이런 측면이 요즘 제가 기업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세계가 구축이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결에 대한 그 기업의 가치, 방향, 이게 결국 똑같은 저희로 치면 중고나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도 완전 다른 색깔과 다른 성격의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보시는 다른 영역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주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하나씩 더 들어가 보는데 오늘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용이 플랫폼의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제가 김주희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좀 달라서 뭔가 이렇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성장한 플랫폼 기업조차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험하고 실패를 연속하면서도 그러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진화하고 이런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런 플랫폼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한 말씀 더 부탁드릴까요? 지금 전성민 교수님께서 전통적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플랫폼 기업한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플랫폼 기업 이외에 전통적 기업한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가라고 하는 물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플랫폼 모델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이제 등장하면서 빠르게 리나게 변하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길면 중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시장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 관점이 등장하면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등장상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란 전통적인 파이프 라인의 어떤 전략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 기업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 관점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자원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딱 만들어서 수익 모델까지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언제 해수를 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 플랫폼 기업은 굉장히 관점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어떤 제가 만나본 스타트업 대표님은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그때그때 한다 사용자들이 이쪽에 돈을 낼지 저쪽에 돈을 낼지 현금으로 돈을 낼지 포인트로 돈을 낼지 이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린하고 퀵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이 전통적인 기업에서는 정말 이해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든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의 사용료도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이화령 연구원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통적 기업에서는 어떤 필수 설비 아까 발표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수 설비를 사용하면 사실은 설비를 사용한 사용료를 그거를 가격 차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에서 사용료를 쓴다 그런다면 그게 이제 뭐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제2차 가격 차별 그러니까 뭔가 스탠다드 서비스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 이렇게 해서 버저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3차 가격 차별을 해가지고 뭐 스타트업 뭐 중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싸게 플랫폼 쓸 수 있게 해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이제 입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돈 다 하느라 이런 식으로 가격 차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상에 대해서 네 가격 차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프라이스 캡이라는 거는 이런 가격 차별적인 면을 좀 안 보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실증 연구에서도 캡이 씌워졌던 유니폼 프라이징으로 가게 되는 그게 사실 가격 차별이 차별이란 말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거래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후생 전체가 커져가는 그런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이 없어지면 그게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가격 차별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거는 사실 차별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플랫폼이 맞춤형 서비스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개별마다 가격도 다를 수가 있고 광고 타겟팅도 다를 수가 있고 이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별을 하는 이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인가 말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소비자에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런 식의 논의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항상 고려를 하고 양쪽을 밸런스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정민아 실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고 오늘 이렇게 논의된 플랫폼의 사용료에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여기 당근마켓뿐 아니라 그전에서 오랫동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근마켓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왜 이렇게 스타트업처럼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런 수수료가 저희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 유입이 굉장히 많은데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페이를 도입했는데 그것도 선불로 해서 거기서도 수수료를 전혀 안 떼는 걸로 저희가 어제 그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수수료 안 떼는 착한 겸에 이런 흐름을 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에서 지향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당근에서의 중고거래는 수익을 남기는 모델이라기보다는 교류 지역민들의 어떤 교류의 장이라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지 않은 거죠 단 그렇다면 당근마켓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될 테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처럼 굉장히 큰 스타트업 큰 플랫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으실지에 대한 테스트가 안 됐다는 의미고 그런 맥락에서 이게 고정된 어떤 잣대로 바라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수료라는 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것들이 소상공인 그러니까 지역에 저희는 지역 광고밖에 할 수가 없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불하시는 광고료일 텐데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전에 협회에서 일을 할 때도 조금 유사한 느낌을 받기는 했었는데 지금 당근마켓이 예를 들면 지역에 광고를 한다 했을 때 저희의 경쟁사가 누구냐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카카오 주문하기,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상점들이 저희는 다 이거를 같이 보고 있는 상태라 버티컬로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다 저희의 일종의 경쟁 상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의 수수료의 결정, 그러니까 지금 광고료겠죠 광고료의 결정이 그 시장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아주 그런 면에,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조정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제가 역으로 한 편 독점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수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제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제는 결국 당근마켓이 됐던 다른 스타트업들이 계속 진출해서 그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만들어 가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은 제가 주로 협회했을 때 많이 드렸었는데 당근마크 아서도 그냥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지금 스타트업들 채용, 개발자 채용, 요즘의 개발자의 직군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만드는 것보다 운영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 운영에 대한 저희의 초점이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건 두 가지인데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당연히 인건비 등의 비용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 소비자와 또 입점업체분들의 보호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운영이라는 측면을 너무 간과한 나머지 그냥 그 플랫폼의 간편성만 생각을 하고 그 뒷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퉁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수수료라는 것의 필요나 이유 설명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근은 제가 보니까 집에서 안 쓰는 물건도 내놓기도 하는데 하지만 몇 천만 원짜리 명품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용료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근마켓의 지향인데요. 사실 저희가 통계를 내부적으로 내보면 고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 만일에 예를 가정적으로 당근마켓이 중고거래의 거래 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비즈니스 모델로 설정을 했다면 저희는 고액 거래라든지 혹은 판매 전문적으로 많이 파시는 분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전문 판매업자,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차단하는 게 원칙이고 고액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차단을 굉장히 빨리 많이 해요. 이게 우리가 착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정말 지역민들의 흐름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지향하도록 저희가 설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사용료를 정하는 것조차도 데이터를 계속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사용료에 대한 기준 같은 것도 실험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거와 그다음에 그 플랫폼이 지향하고자 하는 내재적 가치, 기업이 설정한 비전과 방향 이게 같이 녹아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수빈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창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사용료 이슈,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려움을 체감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20년도 6월에 법인을 설립했고 서비스는 작년 7월에 시작을 베타 서비스를 해서 그 한 6개월 남주에 넘어가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 저희도 이 시장에 대한 호스트들에게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좀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가령 오프레이션 코스트 같은 경우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오프레이션 코스트와 마케팅 비용에서 굉장히 많이 기존 호스트들이 페인 포인트가 있는데 가령 저희는 모빌리티,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메인 호스트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0건 정도를 한 명 운영 인력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전화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또 마케팅비 같은 경우도 높낮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그 비용들이 다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낮으세요. 전통 파이프라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는 온 역량을 플랫폼 비즈니스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이나 애자일하게 시장을 확대하는 데 많이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열심히 집중을 해주시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은 저희가 잘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자라는 관점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은 마켓 온보딩과 호스트 온보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호스트분들이 더 자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더 능동적으로 사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시보드라든지 ERP 시스템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 최적화되지 않은 거죠. 디지털에 최적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 오퍼레이션 인력들이 관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어필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 온보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단순히 단순 중계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와 연합을 해가지고 지역사회 관광 상품을 만든다든지 정부 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단순히 필요한 고객들한테 단순 중계하는 게 아니고 큐레이션 서비스 혹은 신규 사업 확장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는 이게 규제 때문에 없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20년 2월부터 규제 개선으로 시작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냐 리포트로는 시장 규모가 얼마가 추산되느냐 사실 이게 태동계 시장이기 때문에 이 마켓 온보딩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 온보딩과 호스트 온보딩이 가장 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계속 끊임없이 실험 같은 거를 해보고 데이터도 계속 보셔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수환 박사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경영,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사회학적 관점에서 우리 사용료 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용료를 둘러싸는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측면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플랫폼 내부의 다양성, 사용료에 의한 플랫폼 내부의 다양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행위자 보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랫폼 내부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선 발제에서도 좀 나왔듯이 사용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하나의 풀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업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 어떤 풀을 형성함에 따라서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행위자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양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용자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과 또 그러고 기업 생태계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인재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풀로서 사용료에 의한 풀로서 존재하게 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행위자 보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료 결제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 그리고 그 플랫폼 노동자가 이제 노동법에 의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회색 지대로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소비자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여러 개 어떻게 보면 업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것인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의가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색 지대로 놓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절충적 지위라는 개념으로 통해서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제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게 한번 얘기가 시작되면 아마 플랫폼 노동만으로도 아마 하나의 세션으로 다 얘기가 되긴 할 텐데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논의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걸까 이런 게 있는데요. 뭐냐면 플랫폼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이츠나 이런 데 보면 배달 가는 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긴 시간 하지 않고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배달의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을 목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플랫폼한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관계가 정규화되지 않는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동 이슈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관련돼서 조금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관련된 연구는 갑자기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면 시장 중에서 공급 측면에 어떻게 보면 고객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존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타다의 드라이버 최근에 타다의 드라이버를 근로자로서 인정하느냐 근로자로서 아니면 그냥 다른 존재로서 규정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개념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그리고 또 플랫폼 어떤 가치와 규범을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관료들 중심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플랫폼 노동이랑 관련한 재미있는 최신 연구가 있는데요 지금 정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기업이 메커니즘으로서의 플랫폼의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 혹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임금 시간의 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임금 수준 결정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플랫폼에서 노동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고용관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내가 낮에는 나는 낮보다는 밤에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혹은 나는 쭉 계속 주말에도 남들이 지는 주말에도 일을 해서 임금 수준을 높이겠다. 이게 사실은 내가 다니고 있던 어떤 조직화된 기업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편입을 좀 높였다라고 하는 연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노동 쪽도 그렇습니다만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도 보면 아까 발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초기에 형성되는 시점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진 시점에 따라서 규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진 시점에서도 그 플랫폼의 사업 모델이 꾸준히 계속 진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 관점에서 규제를 본다 그런다면 이게 이제 어떤 거를 근거로 규제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정말 근본적으로 시장 행정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꾸 파이프라인을 보던 관념에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야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놀자는 사실은 갑자기 유니콘으로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숙박업에서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차근차근 파이프라인처럼 시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큰 게 아니라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기본으로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놀자는 그러면 얘네는 시장 독점량이 너무 크니까 규제해야 될 친구냐? 라고 했을 때 되게 퀘스천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정민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의 실제로 수익이랑 매출을 다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거하고 사용자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큰가 하는 거는 되게 굉장히 다른 비유예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랑도 진행을 해서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 어렵고 관련해서 사실은 정민아 실장님이 조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플랫폼 노동 얘기도 그렇고 이런 규제도 그렇고 사실 플랫폼 노동도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다. 플랫폼이 좀 고도화되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일종의 새로운 일자리 같은 건데 사실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빠른 측면이 국내에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지만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보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에 기업이 부담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지금 배달의 민족이든 코팡에치든 배달하시는 분들, 라이더분들 그다음에 카카오 대리같이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50%씩 부담을 해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의무화돼서 지금 납입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일단 주무부처도 그리고 노조도 그렇고 일단 이 산업이 뭔지에 대한 학습했던 시간들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그럼 현재 제도에서 어떻게 이걸 품어낼 수 있을까 해서 서로 한 발 양보한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실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문제도 배달의 민족이든 당근마켓이든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이든 저희가 어디 안 가잖아요. 갑자기 내일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고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 특히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이 되게 어디 은밀하게 숨어서 지하 창고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노출이 돼 있고 다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저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제화가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더 보완돼야 될 수도 있지만 잘 그래도 대화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 저희도 새 정부가 오시면 새롭게 청와대도 구성이 될 텐데 좀 큰 틀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희와 같이 테이블에서 좀 보시고 보면서 기존 제도와의 합에 따라 가능한 범위의 단계적 규제들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일정 부분 굉장히 과한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실제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한 자리에 자주 앉아서 우리도 악기를 모르니까 서로 좀 현지 시점을 놓고 논의를 잘하는 자리가 사실 정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겠네요. 관련해서 이화령 연구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보지만 실험과 함께 계속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변화하고 특히 오늘 주로 얘기했던 사용료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사용료 만약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까 재밌는 연구도 소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시간이 약간 모자란 것 같아서 다 소개 못된 게 저도 약간 아쉽기도 한데 가령 질문에서 답을 해주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버저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룹 차별을 한다든지 가격 차별을 통한 어떤 수수료 정책을 가져갔던 게 정부 규제를 맞으면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걸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수수료 규제와 관련된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숨이 막혀서 다 하지를 못했는데요. 일단 수수료 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하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적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거래 정책적인 사후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후 규제로 가는 방법을 고민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수수료 규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 정책에서 다루는 경쟁 제한적인 행위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효율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몫을 가져가냐 이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쟁 정책의 목표라고 하는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소비자 후생 측면보다는 분배성, 형평성에 좀 더 맞추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랑도 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보자면 경쟁자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해야 하는 그런 거라면 그런 거야 유니버셀리 다 규제를 하고 있지만 착취적 남용이라고 하는 너무 과도하게 몫을 뺏어가고 불공정하게 행위를 하고 이런 착취적 남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하냐 이건 조금 필라소피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배라는 측면에서 해야 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얼만큼 서로 나눠가냐가 다른 경쟁 제한 행위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자사후대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아까 잠깐 말을 하다가 숨이 막혀서 못했던 그 MFN 조항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플랫폼보다 다른 데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라고 만약에 그거를 임포즈를 못하면 플랫폼이 그럼 사실 다른 업체들은 플랫폼에서 정보만 이렇게 하고 매칭만 된 다음에 그 오더를 자기한테 직접 주문하게 한다든지 다른 플랫폼 커미션 낮은 데로 간다든지 프리라이딩 프로블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누가 플랫폼에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할 유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MFN 조항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해야 하냐 이게 불공정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듯이 이건 하나의 예지만요. 이런 것도 다 커미션이 별로 안 높으면 이런 행위가 크게 안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커미션에 대한 규제 자체가 경쟁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취적 행위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전통적인 경쟁 정책의 집행 측면에서 다른 경쟁 상황과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같이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전통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전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찌 보면 상당히 플렉서블 하면서도 데이터 분석을 계속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면 그럼 정부도 약간 요즘 플랫폼 정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기도 하긴 하던데 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새로 나타난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해서 규제를 어떤 세팅을 하기 전에 어떤 실증 연구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보면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기업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보통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혹은 모바일상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거기에 분석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면서 수수료 정책 같은 것도 정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좀 과감하게 엔지니어들을 잘 하이어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디지털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갖춰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에서 그렇고 제가 지금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가 다시 한 번만 지금 새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전통적인 정부 방식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과감한 제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도 데이터를 보는 거죠. 같이 데이터에 기초한 어떤 이런 수수료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정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다른 방향이라고도 생각하고 데이터 베이스트, 증거 베이스 정책 그건 사실 지금도 정부에서 많이 가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많이 활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부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 같고 지금도 아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파이프라인이랑 플랫폼 메커니즘이 사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을 비슷하게 제가 어떤 공기업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마켓컬리가 구축한 배송 시스템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몇 달 걸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 분야에 계시던 분들은 그 말 들으면 다 웃으실 거예요. 그게 갈아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인 데이터, 정보, 설계, 분석이라는 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동질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기업마다 역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A기업이랑 B기업이 내놓은 똑같은 제품이 굉장히 다른 것처럼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의 기술의 역량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민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자의 공을 많이 들인다고 하는 게 그런 요소인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이거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저희 세미나의 큰 논조인 가장 큰 중요한 건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토론의 자리를 통해서 이런 이해의 차이가 조금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가면 디지털 정부라든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이거를 껍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드러났을 때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만 보고 갑자기 되고 연결만 하면 되니까 쉬웠다라고 그런 간념을 가시기 쉬운데 정말 그만큼 공을 들여서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찬성이고요.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의 주차장과 서울 주차 정보를 비교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살짝 됩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뒤에서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전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세요? 스타트업 관점에서 오늘 토론하면서 어떤 느낀 소감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학계에서 보는 관점이나 혹은 정부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같은 기업에 보는 관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는 게 어려움도 굉장히 많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성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이해도가 어느 정도 합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정보도 말씀하셨고 다양한 데이터 드리븐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면 시장을 넘어서 다면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참여자들이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요즘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클레임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 성적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성적에 도달하게 됐습니까? 왜 이 근거가 뭡니까?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Z세대라고 할까요? 이게 어릴 적부터 이런 플랫폼 기술 검색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 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도 계속 이 플랫폼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이러면 그런 신뢰와 공정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오늘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의 수수료,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아주 의견도 듣고 굉장히 값진 토론도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시간 그리고 열띤 토론 시간을 거쳐 오늘 세미나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론회장을 열어주셨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김도연 이사장님의 폐해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 이사장님 자리 한번 나와주실까요? 빨리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이 플랫폼 생태계,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 다이나미즘, 아직 정확하게 동태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려는 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러려면 이 다이나미즘을 이해하는 신뢰 그리고 그 다이나미즘 안에서도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 질문은 누가 먼저 그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하는 것일 텐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아카데미즘일 수도 있다.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뢰와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우리가 해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훌륭한 토론과 발제가 있어서 저도 보통은 제가 이런 거 할 때 딴짓 하는데 오늘은 딴짓도 안 하고 열심히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약간 광고하면 저희가 다음번 세미나 때는 실제로 그 플랫폼의 참여자들 손상공인 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좀 더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스스로 얘기를 조금 다뤄봤는데 그분들의 의견과 그분들의 렌즈로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세션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의 폐회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뢰와 공정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차 세미나 진행해 보았습니다. 1차 세미나에서 짚어보았던 플랫폼 생태계 톱바보기를 통해서 3월 3일 목요일 2차 세미나에서는 소상공인과 플랫폼 위민하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와 공정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3일 다다음주 목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2차 세미나에서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